처음 달려보죠. 경찰은 문제없다는데...입니다. 배우 이선균씨 사망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 변호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뭔가 좀 너무 섣부른 것 같다. 계속 심지어 혐의가 막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인천경찰처님이 무슨 입장을 내놨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자회견 모두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시간 걸친 장시간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변호인의 얘기에 따르면 비공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들어갈 때도 포트라인, 나오면서도 포트라인을 세웠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게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유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제는 당초 경찰이 비공개 요청하면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렵다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천경찰청에서는 적법함 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사를 했고 인권 침해라든지 수사상황 유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언론이 알게 됐으며 또 포트라인을 왜 쓰게 됐으며 이런 부분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유족이 유서 공개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 어제 단독까지 달아서 저렇게 유서의 내용 일부를 기어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보도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 아내도 그렇고 소수사 대표도 그렇고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내용은 아내에게 남긴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에 이 유서를 보여줬던 이유는 아마 추측한데 이 이성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확연히 확실이 돼야 앞으로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유족들도 아마 보여줬을 텐데 그 내용을 전체 내용도 아니고 일부를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망자의 뜻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또 남아있는 유족들 입장에서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슬픔에 잠겨있을 분들에게 절대로 해서 안 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심각한 민폐 불감증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버스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만나보시죠. 상처가 아티스트의 욕실입니다. 자리가 없나요? 아니 짐을 치고 있어서 벗어야죠. 그 거지. 많아도 여기 자리에 있는 것을 못가요. 이거 치면 좋지. 안주라도 자리를 서서 벗겨요. 안주면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자리가 없지. 네? 자리가 없지. 하하하하. 사람 사이에는 대구해주면 어떠세요? 경자도 차량 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리가 없으면.. 차량을 다 이용해야죠 자리가 없으면 아니라 공부는 내어야죠 얼른 내줘세요 더 추석 없어요 제가 외국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저희는 외환업과 함께 스토리에서 뭐하는지 모르니까 세운 걸 보인다 자 사람 앉으라고 놔둔 의자에 짐을 놓고 민원 전화까지 걸고 있습니다 저게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20분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 광역시로 경기 남양주로 향하는 광역버스 아닙니다 여기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승객 한 명이 자신의 옆자리에 짐을 놔두고는 치우라는 데 치우질 않았던 겁니다 이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입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버스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탑승객 수가 체크가 되어서요 그 남은 자릿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만석이 돼서 이 버스기사가 더 이상 승객도 안 받고 출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의 옆자리에 짐을 실었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탄 사람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앉으면 딱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승객이랑 버스기사가 짐 좀 치워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더 받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도려 본인이 항의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럴 거면 당신이 카드를 2인으로 찍든가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버스에 짐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던 짐이 안고 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리에 앉지 못한 남성 승객 한 명이 생겼습니다 서서 가지 못하니까 결국 3, 40분을 문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글쎄요 저분이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마치 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듯이 소위 얘기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하게 된다면 막무가내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떳떳하고 전혀 끓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의 눈총이 있어서 좀 자기 행동을 자제를 하고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어떤 인간에 있어서 기본인데 어디다가 민원을 넣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물건을 치우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원을 내기만 내면 그것이 만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일반 동물 간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왜 개인 물품을 여기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 구석에 커다란 차가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데요 뒤로 가볼까요 예 사진 뒤로 가보시죠 예 야 이 웬 타이어와 짐들이 그냥 잔뜩 저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개인 물건은 좀 치워주세요 라고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 물건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도리어 야 이 하차는 뭐 한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쳐보고 있어 이 쓰레기 같은 확 하면서 욕이 담긴 종이를 붙여놓은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개인 창고 달리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 네 최근 경기 고양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보자가 이달 초에요 평소에 주차하던 구역에 자리가 없어서 그날 따라 다른 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둘러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평소에도 그 주차장에 쓰레기가 있으면 좀 치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김에 그 새로운 구역도 구석까지 좀 둘러보게 됐는데 장기 주차하는 걸로 보이는 저 차량 뒤에 타이어를 비롯해서 개인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저기가 좀 구석지고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관리사무소 통해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얼마 전에 또 우연치 않게 저 차 옆에 주차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들여다보니까 타이어만 치우고 나머지 개인 물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욕설 담긴 쪽지가 양쪽으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발 모욕죄가 될 것 같다고 해주세요 될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모욕죄는 가급적이면 많이 있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글쎄요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지만 프린트 용지에 써서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저렇게 주차하면서 뒤에 놔두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 개인적 주차 공간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게 쓰려고 계속 다른 물건 놔두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렇지만 저것을 무슨 범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또 그리고 저것을 만약에 치우거나 만약에 파손해버리면 오히려 치운 사람, 파손한 사람한테 재물손괴라든지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같이 사는 상황이고 공용면적이라면 배려하는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법의 얘기가 아니고 도덕의 얘기고 배려의 얘기인데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후진하던 트럭이 퍽!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바로 앞에서 뺑소니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저 트럭 앞쪽에 트럭 우측 골목으로 턴을 합니다 트럭 지나가니까 두 여성이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여성이 콱 하고 저렇게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자 트럭 운전사 나와야죠 어디가 왜 안 나와 자 그냥 휙 하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출발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넘어시어서 부상을 입으신 분 만약에 저 차를 못 찾으셨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을 달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제보를 주신 겁니다 경기도 가평시에서 26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주변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셨거나 저 화물차 아시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손님인 척 쓱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진열된 옷을 구경하는 저 여성 옷걸이에서 옷을 옷을 빼더니 어 뭐하려고 자 지금 쑥 뺀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러더니 어머 이거 자 지금 손을 옮겨 두고 뭔가 지금 집어넣는 것 같아요 지금 어허 이런 이런 자 그러면서 어머 이거 이쁘다 쓸데없이 막 다른 거 막 옷 뒤적뒤적거리죠 자 마저 구경을 저렇게 하더니 어 어디 가 계산해야지 계산하시 아 계산할 리가 없죠 그냥 갑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오후고요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백화점 안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옷을 구경하는 척 하더니 가방에 옷을 넣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 때 옷걸이에 옷이 안 걸려 있는 걸 업주가 보고 CCTV를 확인해서 절도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일단 저 여성은 4,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훔쳐간 옷은 3만 5천 원 상당 그런데 저 여성이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 옷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먹튀나 절도 사건들 사건 반장에서 보면서요 백화점 안에도 옷도둑이 있다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매장이 너무 커가지고 도둑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오죽하셨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겠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내는 배려가 부족해요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그 아내가 바로 뒤이어 올라올 자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미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좀 민폐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는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되는 날 그 집도 확인할 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선물도 드릴 겸 새 집에 가기로 했는데 그 아내가 사장님들이 케이크를 사서 아파트로 바로 오기로 했고요 사연자는 새 집으로 먼저 곧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만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아파트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1층이지? 나도 곧 도착하는데 일단 먼저 올라가 있어 그리고 우리 층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1층 눌러서 바로 내려보내줘 나 탈 수 있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인 사연자 입장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 잡을 수도 있지 않냐 탈 수도 있지 않냐 이기적이다 안 된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게 뭐가 이기적이냐 많이들 그렇게 한다라고 맞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어차피 내가 바로 뒤이어서 올라갈 거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남을 그렇게 배려했다고 하냐 이런 말까지 하는 바람에 부부싸움으로 번졌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듣고 싶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어머어머어머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오빠 지혈 오빠 너 벌써 권태기 왔니? 마누라 방송에 어디고 민폐녀라고 하면 좋아 오빠 올라가고 나도 바로 도착하니까 1층으로 엘베 좀 내려보내라는 게 도대체 어디가 이기적이고 민폐인 거야 1층 내려오는 동안 잘 봐봐 필요한 사람들은 각 층에서 그때그때 잡고 내려오겠지? 오빠 바보야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이자연 너 이기적인 데다가 머리도 안 좋구나 오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여기 25층이지? 내가 1층으로 내려보내지? 그런데 20층 사는 입주민이 엘베를 타려고 그래 만약 엘베가 25층에 있었으면 금방 탈 수 있었어 그런데 너 한 사람 때문에 1층으로 갔다가 다시 25층으로 갔다가 다시 20층으로 간다 치면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냐고 아유 진짜 바보 X 박 변호사님 이걸 우리가 왜 대답을 해줘야 될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 해결해 드려야죠 두 분이 싸우셨대요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당신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알아서 중간에 다 작동이 되거든요 예컨대 중간에 누가 누른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층으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컨대 25층이면 중간에 23층, 20층 누르고 다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간들보다 기계가 훨씬 나은 상황인데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고 아내가 바로만 올 수 있다면 눌러주는 거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왔던 것 같거든요 바로 D여 왔으면 눌러줘요 그냥 뭐 싸울 일입니까? 자, 교수님 저도 이제 별별 거를 다 사연에 올린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제가 들고요 이게 뭐 부부끼리 이거 가지고 싸울 거냐 참 싸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이 남편이 주장하는 민폐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5층이 될지 12층이 될지 모르겠지만 1층 내가 조금 있으면 가니까 아예 1층을 누르고 있어라 그러면 이건 민폐예요 1층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25층 올라갔다고 치면 1층을 갖다 눌러달라고 하면 진짜 내려오다가 20층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거기 딱딱 서요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가지 마시고 아예 1층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랑 같이 올라가든지 왜 그러냐면 아내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제부터 남을 배려한다고 그럼 혹시 평소에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닐까 이거 결코 싸울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제보할 만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양 변호사님 채팅창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분이 정말 뭐랄까 사회의식이 없으신 분이구나라고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민폐 같은 표현까지 쓴 거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1층에 그렇게 보내줘서 이 잠깐 아주 잠깐 본인은 짧은 시간에 편할지 모르지만 그 편한 거는 아까 박근혜사 말을 빌자면 바로 오자마자 누를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본인이 가서 눌러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렇게 1층에 내려갔다가 중간에 다른 분이 또 올리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로 그런 일을 반복을 시켜요? 이 엘리베이터는요 공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에 사시게 되는 사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걸 왜 전용 자기 엘리베이터처럼 쓰려고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이 말씀이 좀 강해서 지금 화가 났을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예의 없는 거예요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정말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은정님 꼭 저렇게 내려보낸 사람들 있어요 짜증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프라이빗님 그럼 그 위층에서 부르는 사람은 더 한참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두더지님 이 정도는 민폐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 더 기다리는지 어쩐지 알지도 잘 못할 텐데 화이트베어님 엘리베이터 오랫동안 잡아두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민폐입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